오 어 이거 맞나요? 미치겠네 맞아요? 어 이거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마 맞아요? 아 유키언니 어 저 지금 잠시만 이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유학중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응원! 응원하겠습니다 다 원하시는 대로 될거에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러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을 놀래게 했네요 네 헌알로그 클라스가 그러니까요 저 정말 왜 발전하질 않죠? 저 그래도 많이 늘긴 했다 생각했는데 저는 저 이렇게 튼거 맞죠? 우리 레고들이 찾아올 수 있는건가요? 맞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어 확 트 200만 날라가셨다 아 날라간거에요? 이게 근데 날라가면은 안좋은건가요? 어 눈빵이니 오늘 저 내일 생일이에요 어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어 죄송해요 어 진짜 여러분들 놀래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미흡합니다 정말 많이 모자른 인간이고 어 이렇게 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고가 생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V라디오 한 4주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점점 갈수록 감을 찾아서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또 감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놀래킨 점 죄송합니다 네 어 이렇게 또 다시 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구요 네 우리 어 레고들은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는데 역시 내편 레고들이네요 히읗미음시오님 언니 저 퇴사했는데 진짜 인생 너무 신나요 하 하 원하시는 퇴사였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나봐요 정말 나중에 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 레고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가서 저는 또 그런거 좋아하잖아요 풍경 보고 이런거 그런 풍경들 보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어 힐링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지는 꿈이 뭐에요 한국 레고님 저의 꿈은 가수였죠 그래서 그래서 더욱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할 거구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게 꿈이에요 어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음 가끔 이렇게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 저 그리고 다시 음 학교 댕기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음 많은 걸 더 알고 싶어요 그 음악 쪽으로 그런 걸 또 제가 좋아하라 하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파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음 요즘 즐겨보는 책이나 드라마 있으세요? EXI 사랑해요님 드라마는 우선 리턴을 제가 이거 방송 전에 다시 보기를 했었구요 아 그리고 책은요 아 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어 아 네 책 제목은 모든 순간이 너였다 라는 책이구요 우리 회사의 그 4번 타자 준석 오라버니가 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음 에세이 같은 건데 음 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또 감성 뿜뿜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곡소리가 들으셨나요? 아 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 거의 갔다 오다가 제가 그렇게 했나봐요 안혜진님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전직원 칼퇴 좀 시켜달라고 전화 좀 키키키키키 맘 같아서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주책 바가지 라는 소리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참을게요 간걸 님 솔지 누나 저는 대만 레고 4월 1일 한국 갈거에요 사랑해 아 우리 EXID 멤버들 응원해 주시러 오는구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네임님, 82년생 나올까봐 긴장했네 어? 82년생이요? 82년생이 나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고준영님, 누나 준영이 안녕해주세요. 준영이 안녕! 솔지 언니 화이팅! 라고 남겨주셨고 음... 언니 건강길만 걸어요 하트하트 양파님이 해주셨고 네, 건강길만 진짜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위에 카톡창이 트는데 저희 재현 오빠가 자꾸 뜨거든요? 아시죠? 우리 재현 매니저님, 실장님 아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걸 것 같아서 이거 끝나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또 놀리는 걸 것 같아요 아 신유진님, 언니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아 그쵸?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도 고민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음... 자신을 너무 이렇게 음... 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보면서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 제가... 저도 이제 점점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든지... 여유롭게 뭔가 내려놓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좋은 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 같아요 방연님, 언니 제가 7월에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하러 갈 거예요 우리 그땐 자주 만나요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7월에는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체력을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예찬님, 누나 제가 진짜 팬인데 예찬아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제 소원이에요 여찬아 안녕 소원 성취 김나윤님, 눈 괜찮아용?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음... 아 진짜... 이게... 나 우리 레고도 보여주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 제가 솔직히 인스타도 못하고 있고 하는 게 정말 오랜만에... 물론 한 두 달 정도를 아팠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게 뭔가 올렸을 때 뭘 올려... 뭘 처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막 살짝의 부담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보셨나요? 제가 그 솔지 이름 바꾼 거? 그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친한 언니가 그거 하는 법 알려줬어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바꿨죠 양님, 솔지 번은 낮반 들려주세요 우리 희연이가 언니 뭐야? 이럴 거 같은데 봄을... 봄을... 미안하다 또 혼자 이렇게 실실 웃고 있고 지금... 지금 오빠가 방에는 있는데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 놀릴 거 같아요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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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보도하는 봄을... 예, 김세현님 딱 이렇게 해주셨네요 너는 나 보도하는 봄에 맞죠? dbdud72382 언니 완전체 언제 하나요? 우선은 이번 활동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앨범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네, 방준영님 오늘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했었는데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날라갔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무기력할 때 제 목소리가 우리 준영님에게 사막의 그 오아시스가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느낌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참 좋네요 exid님 앞으로 활동 못했던 안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앞이 깜깜합니다 아, 정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춤을 안 춘지 어, 1년이 넘었죠 네, 1년 반 정도가 됐나요? 어, 엄두가 안 나지만 어, 네 솔지 귀엽지 않냐님 빡세다 키키키 해주셨어요 맞아요, 빡세할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으뜩해요 하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이게 아, 정말 그래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레고들에게 솔지 버전에 그 제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 4명의 exid에서 완전체 exid 모습의 그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솔지의 곰 댄스머신 댄 머 허솔지님 아, 아, 허솔지라고 해주셨어요 댄칭 머신 네, 한번 이 기계같은 몸을 한번 굴려보도록 기름칠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러브리님 그동안 안 까먹으면 다해 그러니까요 제가 살짝 이렇게 해봤을 때 아, 가끔 막 기억이 안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다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다시 이렇게 연습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하다가 카톡 창을 잠깐 들어가면 이 라디오가 끊기나요? 자,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답을 안해주시네요 아, 끊겨요 그렇다면 안 볼게요 우리 정아양의 카톡이 왔는데 아마 제가 이거 보이스 아니, 뭐야 솔지의 브이라디오를 한다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끝나고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가지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들을 또 볼까요? 네 언니 원피스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추우님 저는 당연히 우선 루피 좋아하죠 루피 에이스 이렇게 최애입니다 아,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그 집에 피규어가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지금 너무 나이값을 못하는 건가? 라는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피규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는 또 또 그 교회에 우리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선물로 주고 어, 그런게 몇 번 있었는데 음 조금 아, 뭐 생각이 더 필요한 멘트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요 제가 너무 애갔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최애 캐릭터는 우선 루피 아이스죠 그리고 초파도 좋아하고요 덕질에 나이란 없어요 감히 소스를 부었님 네 맞아요 덕질에 나이란 없죠 맞아요 카톡은 컴퓨터로 확인하세요 후쿠 선장님 아, 맞아요 카톡은 컴퓨터가 있지 최애언니 헐 아까워요 언니 피규어 비싼데 후회하실 거예요 어 괜찮아요 우리 저보다 제가 저한테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한테 있을 때 좋다면 보내드려야죠 음 자 아, 이렇게 어 그 댓글이 폭발같이 올라오는 바람을 제가 제대로 못 읽고 있습니다 어 조정민님 언니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티라님 언니 이곳에 말레이시아 레고 보고 싶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please speak japanis 어떻게 말했네 정글 정글 정글섭님 발가락 틀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아, 여러분 하 제가 다음번에 보이는 라디오를 하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신다연님 언니 너무 귀여워요 애교해주세요 아, 여러분 맞아요 제가 우리 레고들을 못 보니까 애교 부릴 데가 없어요 왜냐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 많이 이렇게 안에 숨어져 있어요 하하하하 네, 허주승님이 잠시 지나갔고요 우리 애교 아, 애교는 이제 우리 레고들한테 한없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 나요님 나연아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나연아 안녕 차대님 빨리 보고 싶어요 백단비님 애교 맘껏해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 우리나라 레고 분이 아니셨나요 음 근데 한국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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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루피레고님 누나 원피스 볼까요 어 이렇게 원피스 어떻게 보죠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니지 기회를 만들어서 원피스도 같이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님 언니 신비야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신비야 안녕 짠 어 강신님 강아지 인형과 편지 받았어요 어떤 강아지 인형이죠? 어 언제 언제쯤 일까요? 제가 언제쯤인 거를 알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아티라님 언니 저녁 먹었어요? 어 조금 이따 먹을 것 같아요 음 마창빈님 오 이름이 특이하네요 성이 이게 특이하나봐요 마동석씨와 친척인가요? 누나 창빈아 탈덕하지마 라고 말해주세요 창빈아 탈덕하지마 항상 곁에 있어줘 아 방현님 디소니의 플레임 좋아요 네 맞아요 다소니의 그 노래가 OST로 나왔었는데 제가 그 돈꽃을 봤는데 왜 우리 노래가 한 번도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왔었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 음 아무튼 그 노래는 저희 이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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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벨소리죠 참 제가 컴퓨터로 카톡을 틀었는데 재현오빠가 솔지 DJ 수고했어 내 댓글 읽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셨네요 아이디가 뭘로 했을까요 도대체? 재현님 저 아직 방송하고 있는데 안 듣고 계시나? 김재현 바보 하하 이은채님 솔지언니 제발 은채야 경찰 되려면 공부해야지 화이팅이라고 말해주세요 어 은채씨 경찰이 되려고 하시나봐요 화이팅입니다 꼭 멋진 경찰이 돼서 날 지켜주세요 아 그리고 아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댓글 파티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구요 아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음 요즘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좋아졌구요 음 그리고 얼른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반면에 어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뭔가 너무 오래 쉬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약간 무서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무서움도 함께 있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반면에 무서운 마음도 있고 두려움 뭔가 그런거 있지만 저를 기다려줬던 우리 우리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낸 앨범이니까 우리 레고들이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지의 V라디오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구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늦게 이렇게 찾아뵌 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날처럼이 들려요? 저 오빠가 씻으면서 저 노래를 듣고 있어요 좋은거 같아요 만나 미안해 어? 우리 그날처럼 다시 만나서 행복한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를 약속하구요 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 레고들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노래일지 모르겠지만 음 네 뭐든 다 들려주고 싶습니다 잠깐 재현 오빠가 또 카톡이 왔는데 자 바보가 아니고 하하하하 바보 어? 이렇게 우리 재현 오빠는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매니저 저 재현 오빠 안 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네 보고 싶네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요 우리 재현 실장님 조만간 보기로 했는데 꼭 보도록 합시다 맛있는건 오빠가 사주도록 해요 하하하하 이지민이 허주승씨 토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다 들려요? 이게 소리가 잘 들어가나봐 저희 오빠 양치할 때 항상 저러거든요 아 좀 미안하네요 우리 오빠는 보호해줘야되는데 항상 이렇게 드러내 나땜에 강제로 이렇게 오픈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 미안하지만 뭐 괜찮아 이거 듣는거 모를거에요 우리만 조용히하면 아무도 모를거에요 다 들렸나보다 네 오늘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구요 우리 레고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번에 제가 본다면 하하하하 입덧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잘 전해줄게요 하하하하 우리 오빠 양치할 때 좀 저렇게 해요 하하하하 네 우리 레고들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잘 지내고 우리 또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흠 힘들더라도 좋은 날들은 분명 오더라구요 그리고 힘든거에는 다 뜻이 있는거 같아요 이거 지금 너무 너무너무 무거운 얘기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좀 얻거든요 다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났을 때 아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는거 같아요 우리 레고들도 그렇게 뭐 많이 힘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100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어 100년 어 그래요 100년 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레고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음 어 우리 레고들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찾아갈테니까 기다려줘요 그리고 어 어 근황이 많이 궁금할테니까 조만간 제가 어 인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 이제 인사드릴게요 우리 레고들 사랑합니다 안녕 아이스테루 알러뷰 와이니 사랑해요 빠빠 이제 진짜 갈게 안녕 빠용 빠빠빠 나도 못보내겠다 아 아쉽다 다음에 또 올게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있을게요 우리 레고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빠이